오늘 본문 말씀은 10편 77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 또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과하기를 주께서 영혼이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혼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요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에 오른 손에 의해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억된 자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보다 보면 욕이 항상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냐고 나의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까지도 나를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내놓으면 어린아이가 가는 걸 뒤에서 다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감찰하시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다윗을 칭찬을 해주시는데 다윗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냐면 그 다윗을 기억하는 하나님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여와를 경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마치 그가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샛불 같으니 같은 이라 하시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다윗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 또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가습에 기억된 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골로세서 2장 5절에 보면 그 사도바울 하나님의 심령에 그 사도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비록 골로세 교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심령 안에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걸 보는데 오늘 본문의 77편 시는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은 역대상 25장을 보면 25장 2절에 보면 이제 아삽이 다윗왕이 통일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질 때 해만과 여도둔과 함께 찬양대를 맡아서 했는데 아삽이 찬양대장이었더라고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감동에 의해서 예언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야 29장 31절에 보면 희숙의 왕이 성전정화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선견자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기까지 시편 73편을 보면 이 아삽은 내가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마치 징계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의 행위가 부정해서라는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하면서 자기 마음과 손을 씻고 무죄하게 살았지만은 자기 그 삶은 여전히 그렇게 고난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는 것 죄인들은 얼마 안 있으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양심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가장 축복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우리가 이 땅에 타고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삶의 폭랑을 만나면서 자신만이 이 땅에서 고유한 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 뒤편에 개울도 아니고 강도 아닌 천이 있었어요. 천이 있었는데 비가 홍수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끝에 가면은 바다와 합쳐지는데 항상 홍수 이후에 그 바다와 만나는 지점을 보면은 물길이 틀어져 있어요. 이렇게 좌측으로 있던 것이 또 홍수가 나고 나면 우측으로 틀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어떤 홍수가 만나고 나면은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방향이 틀려지는데 그게 바로 물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넓은 바다로 들어갈 때는 이미 선이 바뀌어져서 사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 자연을 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이제 사울을 왕을 삼기에 의해서 그 가정 안에 그 낙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낙의를 찾으러 나갔다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보는데 이 낙이라는 것은 이렇게 멍청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참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그렇게 다니고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또 허비하고 이러는 것을 보는데 떼딱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마치 낙유의 같은 멍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힘들신 분 요즘에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업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동시대에 다 상황은 틀리지만 아픔은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아삽이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흘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진 않았을까 라면서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데 다 아마 누구도 이런 시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들 데 따라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과연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있었는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삽은 기도를 어떻게냐 내 음성으로 계속 내 음성으로 올버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활란 날에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창조주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복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의심 때문에 의심 의심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에요. 적폐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패를 거듭하는 생각들이 낱낱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절이에요. 그 기도거든요.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모든 생각들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낼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다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지만은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우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만세전 장세전에 이미 저희들을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했다고 예배소서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라는 것 주님의 몸값을 어떻게 우리가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하던 사업을 갑자기 접게 되면서 아무 어떤 앞으로의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 그때 저는 계속 말씀 앞에가 앉아있었어요 말씀 앞에가 앉아있었는데 성경을 통독하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돈을 많이 잃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값 다 내면은 그 돈 수억 수천억 그 잃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값을 우주를 다 준다 그래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소리를 딱 하시는데 저는 그때 아무도 저에 대한 상황을 모를 때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저에다 대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싸게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 어떤 상황이 생겨도 아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돈 좀 뭐 좀 이런 거 나랑한 거 그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할 이유가 뭔가 있나 이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힘이 생기더라고요 10편 49편 8절에서도 그랬어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값을 무엇으로 속량하게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건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존재 같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으면 다시는 어떤 값을 주고도 구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10편 49편 20절에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다 라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7절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를 좌우의 변기로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났냐면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신 자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10편 139편 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안고 일어서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웠는지 앉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닷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끄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보면 16절에서 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의 정한 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한 날이라는 것을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엇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이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고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한다 이 찬양의 뜻을 보니까 감사하다 하고 자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건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곧 여와의 일들을 기억하면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 기억이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라크인데 이것이 바로 추레국기 13장 12절에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수컷이라는 단어하고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43장 이사에서 43장 1절에서도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2절을 내려가니까 1절에는 너는 지명하여 부른 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2절에 가면 바로 물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물간대 지나가게 하시고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전서인가 돼있더라고요 우리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우리의 옛 제약된 생각들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하는 것 바로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강함됨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면서 10편 50편 15절에서도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활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성경을 볼 때마다 아주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게 뭐냐 문제를 역전시킨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나를 약할 때 내가 최고로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강함됨을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날씨까지도 딱 요셉을 보면 요셉의 총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7년 풍년이 들기도 하고 7년 기근이 들기도 하시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된 자들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들 하나님의 정한 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통화해서 찬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것을 통화해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최고의 자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관문이라고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마치 물줄기가 이제 바다로 합해지기 전에 큰 홍수를 만나면서 물줄기가 좌측으로 틀어질 때도 있고 우측으로 틀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하여서 주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 그게 때에 따라서는 그 멍청한 것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음성으로 내 음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존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내가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의미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주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그 값으로 취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기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힘든 똑같은 세계적으로 힘든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큰 홍수를 만나고 나면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틀어져 있듯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우리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끝났는가 영원히 패했는가 이렇게 그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78장을 가면 계속 72절까지가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 아 광야에서 식당 볼 수 있는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가 그런 거를 없어야 되잖아요 그거 바로 적폐를 적폐를 청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말하면 내가 손을 들 때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나의 모든 거 부르신 거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성냥 제물로 주고 하나님 것이 됐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풍요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된 자라는 거 생각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